와우 진짜 많다 우리 인사 한번 드릴까요? 네 그럴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나큰입니다 혹시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개인 인사 한번씩 안녕하세요 크나큰에서 리더로 맡고 있는 지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나큰에서 보컬과 맏형 담당하고 있는 김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나큰에서 보컬 밟고 있는 점인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팀커벨 보고싶었어요 박승준입니다 네 여러분 코엑스 케이팝 뮤직 스테이지 크나큰이 오게되어 너무너무 영광이구요 영광입니다 저희가 앞서 들려드렸던 노래는 요즘 넌 어때라는 곡이구요 노래 좋죠? 딱 인하씨에 듣기 좋은거 같아요 부르면서도 되게 좋았어요 소름돋았어요 바람과 팅커벨 분들이 있으니까 잘 맞아떨어지는 노래인거 같아요 흰 청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아직 들려드릴 곡이 두곡 정도 두곡 밖에 안나왔어요 앞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 첫번째 데뷔 앨범 타이틀곡인 노크 노크 또 첫번째 미니앨범의 타이틀곡 백어게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첫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백어게인의 곡에 저희 사비의 백어게인 백어게인 하는게 있어요 네네네 다같이 백어게인 백어게인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라해보세요 진짜 불러줘 형님 언제든 내게 백어게인 백어게인 다시 백어게인 백어게인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마지막 곡이고요 여러분 첫번째 노크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행히 prize 리 cities 그 이 화이팅! drop the bass 화이팅!